11월 10일 일본 동북지방 이와태현에 이상한 구름층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11월 9일에는 호쿠시마에서 gps정보 수신 문제가 발생 후에 호쿠시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달이 토성과 목성에 가까워집니다. 달이 다른 별과 가까워질 때 올해 는 큰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2020년 12월 21일에는 794년 만에 물병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대회합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부터 2020년까지는 땅의 별자리 시대였고 2020년부터 2,219년까지는 바람의 별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작년 2020년 12월 21일 목성과 토성이 대접근하는 것은 400년 만이었으며 이날 12월 21일에 일본 아우무리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북지역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10월 중순부터 11월 11일 목요일 현재 일본 동북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10일은 일본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현재 방송 녹화 시간 오후 1시 기준 일본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진은 11월 11일 0시 45분의 오키나와 군섬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오전 6시 7분의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오키나와의 규모 6.6의 강진은 태국 바깥쪽에서 발생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입니다. 또한 11월 11일 오키나와의 6.6 강진은 오키나와에서의 이 지역은 지난 17년 동안 처음 발생한 지진입니다. 제가 아우터라이즈 지진에 대하여 여러 번 우려를 했었는데 특히 저는 일본 도목부 동북지역 산립구역에서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에 대하여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키나와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해고 안쪽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키나와의 강진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큐해고가 대폭발을 할 경우 방파제가 없기에 바로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그 지역이며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가 방송에서 11월 10일 대만 화련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어제 대만에서 규모 4.8의 강진 발생 후에 근처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10년 넘게 안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도 지진의 패턴이 최근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우를 보면 강력한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이후에 큰 지진이 한 달을 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말까지는 강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11월 11일 현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저는 일본 도무프 동북 지역의 지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와 간헐적인 지진의 멈춤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며 대지진의 패턴은 이런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